1위 발표하기 전에 시상을 해주실 실버아이티비 업록관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어서 오십시오. 자 매번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가수들이 뭐 연락이 옵니다. 그러나 저도 모릅니다. 자 이 자리에서 청희씨가 1위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주 베스트 차트 51위는 서지호씨의 남이가 인기가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. 아 서지호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트로피 그리고 꽃다발 축하의 꽃다발 네 한우 명품 세트 그래요 우리 또 회장님께서 직접 더 선물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서지호씨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뭐 요즘 활동 뭐 어마어마합니다 조금 아까 포항에 있는 줄 알았더니 조금 있으면 마산에 계시고 전국으로 그냥 네 좀 있으면 청주에 있다가 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새해 더 열심히 뛰라는 또 귀한 상으로 알고 열심히 또 한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상을 받게 되면 어깨가 좀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서지호씨 앵콜곡 남이가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까지 진행의 저는 청이었고요 이영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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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이가 사랑이 끝나버린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차갑게 돌아서네 다시 올 수 없는가 살아날 수 없는가 우리 이제 남이가 뜨겁게 돌아와줘 우리 남이가 우리는 남이가 사랑이 끝나버린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사랑이 식어버린 남이가 우리는 남이가 사랑에 물어버린 남이가 이제는 남이가 다시도 볼 수 없는 남이가 떠나는 사람만 너보다 사랑했던 사람만 가슴이 아파 눈물이 나와 떠나는 사람만 이대로 다 믿는 사람만 우리 사랑이 연기처럼 사라지네 다시 올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리 이제 남이가 차갑게 돌아서네 돌아서네 다시 올 수 없는가 다시 올 수 없는가 사랑할 수 없는가 우리 이제 남이가 우리 이제 남이가 우리 남이가 뜨겁게 돌아와줘 우리 남이가 monary communications 발맥 한국어 한국어 시죠 ko 한국어 55 한국어 아멘